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의 법원 로비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정말 돈의 위력이란 대단하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우치게 됩니다. 대법관들도 도내의 위력 혹은 로비의 위력 혹은 권력의 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또 정황들이 지금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부분의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은 이미 일마딘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권순일의 재판글의 의혹입니다. 김만배의 도움 없이는 오늘의 이재명 후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김만배와 권순일 사이에 모종의 재판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혹은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서지 않겠나 그런 것이 바로 시중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현직 성남시장으로 인한 언수미 시장권이 시중에 큰 화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글일부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특종 보도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입에서 언수미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법원 로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녹취록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수미 성남시장의 재판 진행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는 2020년 3월 13일 정영학 회계사 및 이승윤 화천대유 대표이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틀어놓습니다. 조금 힘써서 언수미 시장이 당선 무효용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 그러자 이승문 화천대유 대표이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습니다. 기여도 많이 했는데 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여기서 저의 논평을 더하면 결국 화천대유의 김만배의 법원 로비 이른바 재판거래에 대해서 이승문 화천대유 대표이사가 우리는 정말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법원 로비 및 재판거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는 2020년 3월 24일에는 오리역 사업을 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했는데 언수미 시장 재판이 이렇게 된 마당에 정말 차질이 발생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렇게 또 이야기를 다합니다. 그해 2월 6일날 언수미 성남시장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당선 무효용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는 2020년 3월 31일 날 역시 대법원 가면 100% 당선 무효일 거야. 그런데 임기는 채워줄 거야. 이렇게 하면 언수미 시장 얘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해 7월 9일날 언수미 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합니다. 이후에 벌금 90만원으로 확정하면서 언수미 성남시장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수미 시장 측은 이날 한국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언수미 씨는 김만배 씨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관계자는 시장 일정을 찾아와도 김만배 씨와의 일정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2020년도 7월 10일 대법원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유죄를 받은 언수미 성남시장을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른바 대법원이 주도해서 무죄를 주는 겁니다. 결과도 대법원 판결은 언수미 성남시장의 정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2020년 7월 11일날 그러니까 판결이 나고 그 다음 날 홍준표 그 당시에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 법조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린 의견에 특별히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검사의 논고물이나 항소이유스에 기재한 양형에 대한 의견은 그야말로 의견일 뿐입니다. 판사가 검찰의 양형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구속받는 사안이 아닙니다. 무죄에 대한 항소이유만 있고 양형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파기환 대법원 판결은 전형적인 우리표는 무죄고 적표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성남시장 대법원 봐주기 판결은 곧 있을 이재명 사건과 김경수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라고 지침을 제시한 일종의 내편 무죄, 니편 유죄 판결의 전형에 해당합니다. 형사 절차는 민사 절차와 같이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보적인조차 무시한 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법원이 알고도 그런 겁니까? 양형은 검사의 주장이 있건 없건 간에 판사의 직근 판단 상황에 해당합니다. 사법부도 이제는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황변한 사람도 없으니 사법부도 눈을 꼭 감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경험을 갖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입장에서 2020년 7월 11일 날 바로 7월 10일 날 대법원의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에 관한 것은 무죄 판결 내린 것이 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야말로 대법원의 봐주기 판결이었다. 이것이 바로 홍준표 의원의 결론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끝단계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사법부 접수가 들어있다고 지정합니다. 언수미 성남시장 재판글의 의혹이나 권순일 재판글의 의혹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접수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붕괴의 전형적인 신호탄이 바로 심판 매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심판들이 매수당한 겁니다. 심판관이 대법원이나 선관위가 특정 정치 세력에게 접수된 납치된 하이잭킹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선거를 완전히 부정선거로 치르더라도 선거 무효를 담당하고 있는 1심 판결인 대법원이 제대로 사건을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는 그야말로 썩어문드려진 국가가 되었음을 우리가 새삼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긴만배가 대법관들도 주무럭주무럭 그리고 긴만배가 법원도 주무럭주무럭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이야기해줍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문재인 시즌2 정권이 등장하게 됐을 때 사법부는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홍준표 의원의 주장처럼 통탄하고 또 통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어떻게 심판들이 이렇게 주요 심판들이 다 매수되어 버렸을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심판들만 매수된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상권분립도 완전히 형식만 남았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공정선거는 완전히 땅속에 파묻혀진 그런 상태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